서울의 4주차 도레미파솔라시도에 도전합니다. 자 도 한번 불어볼까요? 도 후 후하지 말고 땅 그렇지 솔 바람 멀리 도 좋아요. 자 바람을 바람 길이를 달려줘야 돼. 다시 살살 뒤에서 다시 시작 수고하면 안 돼. 항상 소리는 이렇게 맞춰야 돼요. 조금 빨리 해볼까? 타 타 타 도 자 오 굿 이게 100점인데 악기를 너무 당당하게 팔 벌리고 다시 한번만 시작 자 그럼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도 멀리 도 불어보세요 내려옵니다 조금씩 와 근데 자꾸 바람 소리를 자꾸 나오는 경우가 있어. 항상 땅땅이야. 땅땅 땅땅 해봐. 도또 해봐. 땅땅 이거 누르지 말고 도또 그러면 다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? 이렇게 해볼까? 자 살살 출발해요. 조금씩 조금씩만 힘만 주면 되는 거야. 자 자 이거 자꾸 틀려. 자 이번에는 텅이응을 했고 이게 텅이응이야. 이번에는 슬라 손가락만 움직입니다. 이쁘게 올라가봐요. 다시 다시 그렇지 오우 좋아. 내려와 아이쿠 랜드 소리 같죠? 이 올라가면 바람을 내려오면은 약하게 올라가면 올라가야 되고 내려오면 그 힘을 빼줘야 돼. 올라갔다 내려옵니다. 살살 2브로 하면 안돼 다시 올라가 아 도래 내려와 오케이 요게 슬라 혀를 대는게 텅인 뭐라고 했어? 텅인 텅인 손만 움직이는 것을 슬라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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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자 텅인을 했으니까 다섯 번만 해봅시다 다섯 번만 마무리야 오늘 자 힘을 조금만 줘도 쏠쏠이가 낫잖아 쏠쏠이 나오면 안되지 다시 다시! 오늘 도레바솔라지도 더 하고 싶습니까? 아니요. 끝! 바이바이!